국립이 국립이 맞아. 똑같아. 일본 길거리 깨끗하다. 축제 안 땐 개판 맞아. 똑같아. 근데 우리나라는 솔직히 수원같은데 가보면 평소에도 개판이니까 문제죠. 뭐 거기는 축제 때 개판이라고 하는데 축제 때 개판인 건 우리랑 똑같아 근데 우리는 평소에도 개판이니까 문제지 나는 진짜 일본이 아니라 그때 수원 가봤을 때 난 진짜 놀랬어 내가 수원을 그때 언제 가봤지? 내가 수원을 한 2년 전인가 3년 전 가봤거든요? 와... 길거리 보고 진짜... 어... 내가 부천 살거든 부천역도 진짜 들었거든? 거긴 더 들었더라 야 무슨 길거리 시체가 미치는 새끼 야 그건 멕시코도 안 그래 야 지팀이도 안 그래 이 시 스타 할때 왜 에콘 드래그에요? 여러분들 필기할때 펜 만지작하려거나 펜 돌리거나 그런거랑 비슷하다 보면 되죠 할게 없으니까 몰아도 해야지 아 삐뚤어놨어 취소해야 돼 아 깔끔하고 아 우리나라는 살기 좋다기 보다는 돈 많은 사람이 살기 좋은 나라지 우리나라는 돈 많으면 어디든 사기 좋잖아요 근데 우리는 돈 많으면 범죄를 서질러도 돼요 진짜 이쪽으로 탐뚤어 한번 안좀 3 4 5 3 3 3 4 5 5 아 왜 항상 입 벌리고 있냐고? 야 숨을 쉬어야지 살려고 입 벌리고 있는 거야 내가 항상 포가 맞게 있어가지고 야 그것도 뭐라고 하면 안돼 야 나 살려고 야 살고 싶어서 입 벌리고 있는 거야 숨 쉴려고 야요? 예예 으락 어 이거 살 살 어 이름 이름 이 적 있어? 뭐야 다 뭐 왔었는데 너? 개 이득 개 이득 아싸 개 이득 안녕하세요 철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? 저 영어 둘째 어떤 무슨 답변을 원하는 거야? 철구 남자답고 잘생겼죠? 이런 걸 원하는 거야? 왜 물어보냐? 남자친구로서 어떻게 생각하냐고? 그걸 물어본 거였어? 이케 이케! 이케 이케 이케! 이케 이케 이케! 이케 이케 이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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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이거 뭐야? 이거 왜 여기냐? 난 대두소환님이랑 대정량님 되게 좋아해요 남자로서 좋아하는게 아니라 남자로서 그런 애틋한 감정이 느껴진다는게 아니라 나는 그분들 방송 보면서 되게 대단했지 나는 솔직히 나는 욕하는 방송 별로 안좋아하거든? 와 욕도 안하는데 말솜씨로만 저렇게 사람들을 웃길 수가 있구나 나는 거기서 반했지 네 네 네 네 네 어 맞다 여기 분이 흘렀는데 이 분이 흘렀는데 뭐죠? 어? 아 맞다 여기 분이 흘렀는데 뭐죠? 뭐죠? 깔짝 놀랐네요 어? SSV가 탕크해 SCV가 탕크해 bereit you ready to roll out yes sir roger that roger tha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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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고하셨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